일단 뭐 김당국 의원 한때 더 많은 코인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 의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테마 코인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자금을 위해 이재명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재명 펀드는 기존 선거 펀드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NFT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경제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술이자 실물 경제의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또 세계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NFT를 활용하므로 펀드 참여자들에게 컬렉션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원이나 선거 자금 펀딩도 NFT를 이용해서 해볼까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기념품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래 산업의 한 축이기 때문에 외면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의 산업으로 받아들여서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을 쭉 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위믹스코인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서 이재명 펀드의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이것 자체가 이해충돌이 많다. 이런 동알보에 보도가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이해충돌 나왔던 게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한 거 2021년 7월에 민주당 의원 9명과 같이 김남국 의원이 발의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고 본인은 부인했지만 어쨌든 권익위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에 착수를 했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이라고 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속에서 오늘 새로운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2월 6일 날이었죠. NFT를 이용한 이재명 펀드를 만들겠다 출시를 해서 그걸 발표를 했죠. 사실 NFT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펀드뿐만이 아니라 상품도 얼마에 팔렸다 등등 많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당시에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가지고 있던 그 시기였고 그리고 위믹스가 이른바 NFT의 수혜주, 테마주로 당시에 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NFT 펀드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이틀 만에 한 630원 정도 위믹스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해충돌 논란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아마 이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정말 의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등락폭, 위믹스 해당 코인의 등락폭을 준비했는데 물론 이거 감안해야 되냐면 딱 시간만 자른 겁니다. 워낙 코인이 롤러코스터 같기 때문에 딱 시간을 완벽히 단순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일단 이재명 펀드라는 코인, 테마코인을 출시하겠다고 한 다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아까 소극장께서 말씀하셨던 800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600, 700원 정도? 이렇게 되면 700원이면 또 얼마나 많은 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결과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호재를 스스로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충돌을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공익을 추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자신의 사익과도 연관돼서 공무수행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해도 예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같은 것도 본인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과세를 유예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득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것이 NFT, 대체불가 토큰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 대선 펀드를 관리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NFT 기반한 코인을 갖고 있었다. 당연히 그것은 이해충돌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이승훈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여당 인사들, 여당 의원들이 천아람 위원장은 모의원은 아닙니다만 여당 인사들이 이모 논란 이런 것도 코인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런 발언은 나온 거 아니냐. 혹은 본업이 코인이고 부업이 의원이다. 이해 충돈도 사실 비슷한 결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혹시 이재명 펀드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군가 아주 소수가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좀 방지하고자 만든 건데 그래서 좀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런 거죠.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NFT가 게임의 아이템을 토큰으로 만들고 또는 여러 가지 이재명의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큰으로 만드는 건데 그 당시 NFT 기술이 신기술로서 뭔가 청년들, 세대를 좀 반영한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이런 것들을 코인들을 많이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해박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NFT 토큰 얘기를 이재명 펀드를 이용해서 세 개 채출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해충돌에 해당하느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위믹스를 가지고 있고 이재명 NFT 출시를 하면 이게 위믹스가 오를 거야, NFT가 테마가 될 거야라는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해충돌에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여지고 특히 우리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그 시기에는 또는 대선 시기에는 더 주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부적절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관여된 분야에 있어서는 또는 자기가 투자한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더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펀드로까지 번진 김남국 기원의 코인 의혹 얘기까지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